랄프씨의 제보에 따르면, 이 저택 내부 어딘가에 네드컴퍼니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신중히 움직여주세요. 비밀리에 진행하는 작절인 만큼, 요란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좋아요. 그럼 지금 통신을 끊겠어요. 그럴 필요까진 없네만. 죽을 시간이야! 박스? 바로 인식번호를 스캔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볼 것도 없이 네드컴퍼니의 것이니. 녀석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남내가 풀질 나더라니. 스크레스 감상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아요. 왜냐하면, 비 밀데 I don't care. 이것은 과연? 신중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한 행동을 했는데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을 뱉은 위치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 뱉이 관리만 irritation은 일어나서요. 그리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른 에의 액폭VPN을 보여줍니다. 그대의 액폭 Ing turned to me. 이 중저가 브랜드의 리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넓은 자택이네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요? 넓다고요? 여기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염색이 필요해요. 일단 이 중저가 브랜드의 리본을 맞춰서 다시 그중립이 있고, 이 중저가 브랜드의 리본을 맞춰서 다시 한 번씩 주시겠어요? 이 중저가 브랜드의 리본을 맞춰서 다시 한 번씩 주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든 서치 센서의 대상을 캐서린의 반응만으로 한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진 반응 없음! 캐서린... 제발 무사히다오. 부탁합니다. 부디 캐서린 양을... 썩 마음에 드는 분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네요. 캐서린의 생명 반응이 감지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서두려주세요! 캐서린 발견! 반응 체크! 제네의 소울정크 반응! 없습니다! 어? 어? 어떻게 여기에... 아... 수명이 10년은 줄은 것 같군요. 하하! 여러분! 저는 무사해요! 하하하! 목말리겠네, 정말! 구첼작전 개시해주세요! 집중시켜주세요!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앗! 흐흡! 안 돼! 이럴수가... 반응... 로스트... 잡히지 않습니다! 어디죠? 어디로 갔냐구요? 지금 당장 추석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복귀해주세요. 이 상황이 좋지 않아. 브록! 무슨 소리! 캐서린의 이 능력이 강하지 않아서 억지로 증폭시키기 위해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아! 아론 중독님이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자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브록! 당신드! 둘 다 그만하도록... 하지만... 그만해주게... 부탁이 있음... 어? 바, 반응이 잡힙니다. 캐서린의 식발코드와 동일해요! 저, 정말입니까? 상태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거리가 멉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정 거리지 말고 꺼져! 갈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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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린! 유관식발 가능! 침체 반응 스캔하겠습니다! 하하! 역시... 워, 와주실 줄 알았어요! 흐흐흫! 헤헿! 상트는? 어때 무사해? 감염되거나 하진 않았지? 왜, 왜 대답이 없어? 어떠냐고 묻잖아! 빨리 대답해! 흠! 늦은 거야? 듣지 않았을 겁니다! 방법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으아악! 너! 너! 죽여버릴 거야! 엄만히... 넉넉...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